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장세기 37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장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고 오는 미래에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노랫말의 주제는 모두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결핍된 사랑의 원인이고 낮은 자존감의 원인도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고 그것처럼 마음이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든든한 백과 같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 끝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이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전 일생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종착력까지 보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가시바디 인생길을 걸어도 장미꽃이 만발한 동산을 걷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기쁨의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인생을 멀리 보기보다는 가까이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IT 산업의 급성장은 멀리 내다보고 인생을 계획할 때 때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품을 개발하려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는데 급변하는 시장은 더 이상 그런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식을 투자해도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교와 학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학과를 결정하다가 대학교에 낙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근시한적인 안목으로 삶을 계획하고 삶을 결정하고 그때그때 맛볼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고 느긋하게 삶을 계획하고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안타깝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말은 자식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형들을 제치고 열한 번째 아들 요셉에게 새색옷을 입혔습니다 제색옷이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물들인 대체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옷입니다 제색옷을 입은 자는 단순히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제색옷은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야곱 집안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제색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고 눈 감아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함으로 형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편안한 동생이 아니라 매우 불편한 동생이고 형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미움에 미움이 더해집니다 제색옷을 입은 요셉은 열두 아들 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수많은 종들에게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가장 사랑한다고 해도 열한 번째 아들 요셉에게 제색옷을 입히고 장자를 삼는 것은 야곱의 노년에 큰 실수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해적인 잘못된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색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은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음으로 입혀진 요셉의 제색옷은 형들에게 큰 미움거리가 되고 요셉을 큰 고난의 인생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제색옷을 입은 요셉으로 인해 가정 불화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많은 미움을 받고 큰 고처를 당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제색옷이 입혀져야만 했을까요? 요셉의 제색옷은 그를 어떤 인생길로 인도하였을까요? 가시밭길일까요? 아니면 꽃길일까요? 도대체 요셉의 제색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담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하게 입혀진 제색옷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혀주신 제색옷의 권세는 모든 피조물의 행복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세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은 제색옷의 권세에 기쁨으로 순정하고 기쁨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채색옷의 권세를 인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채색옷의 권세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나란히 앉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채색옷의 권세를 더럽힌 인간은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채색옷은 하나님을 버린 죄악으로 인해 벗겨졌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낸 채색옷을 다시는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존귀한 사랑의 채색옷을 다시 입을 수 없는 인간은 세상이 주는 채색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하며 때로는 다툼과 살인을 일삼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세상의 채색옷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의 채색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야곱의 편해로 인하여 요셉이 채색옷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색옷은 야곱의 논현의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야곱이 입힌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리더의 옷이고 감독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야곱집의 장자로 그 집안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아닙니다 채색옷을 입고 집안을 다스린 요셉은 더 이상 동생의 위치가 아니라 형들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형들의 잘못한 부부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형들의 보스가 되어서 종들을 다스리고 일을 시켜야 하는 요셉은 형들이 종들을 잘못 관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감독을 해야만 합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하나님은 형들을 관리하고 형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7세의 요셉을 가정총무로 훈련시키시고 관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요셉이 관리했던 야곱집안의 규모는 남자종들이 적게는 수백 명이고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큰 규모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미리 훈련시키고 미리 교육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주심은 앞으로 야곱의 집안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신들과 후손에게 큰 민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서 입혀진 요셉의 채색옷은 가장 미움을 받아야 되는 희생의 옷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인생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당시는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채색옷을 입은 요셉도 그들의 형제들도 400년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의 우선을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하나님 외에 아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채색옷에 권위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에게 입혀진 사랑받는 채색옷은 미음받는 채색옷이고 권한받는 채색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입으실 채색옷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색옷을 입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채색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서 권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희생의 채색옷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채색옷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상이 입혀주는 종기와 영광의 옷을 입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종기와 영광의 채색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종기와 영광의 채색옷은 일평생 수고와 땀을 흘려도 입기가 매우 힘듭니다 만약 세상이 입혀주는 채색옷을 입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벗어야 하는 매우 한시적인 옷입니다 또한 인간의 무능은 자신이 입은 영광의 옷으로 다른 사람을 종기와 영광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기와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기와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거룩의 강채가 빛나는 전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옷은 어떤 사람이 입혀줄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입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종기와 영광의 채색옷을 입혀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고 자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사망의 옷을 입혀서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다 벗으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치장한 의인의 채색옷을 입은 자칭 존귀한 자들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의 더러운 옷을 입은 세리와 창녀와 버림받은 비천한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은 존귀하고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실 때 누가 보곰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인간에게는 미움과 저주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인간의 완악한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오직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붉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피로 물들인 채색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종교의 옷 대신에 죄인들의 진홍같이 붉은 재의 채색옷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물들인 속죄의 보혈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채색옷을 입혀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유대인도 알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붉은 옷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교한 채색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지역에 있는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흥겨운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하인들은 포도주 통에 술이 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도 신랑도 어디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공급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최상품의 포도주를 즐기면서 잔치의 기쁜만을 누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고 위대한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붉은 보혈의 채색옷을 입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알리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의 채색옷을 입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기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토록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축하객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인해 기쁨만을 누렸지만 자신들이 즐기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예표한다는 은혜를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실 때 그들은 단지 질병이 고침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진리를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삶의 근원부터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근시안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크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는 단기적인 인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 손을 향해서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도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의 근시안적인 인도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길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인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채석옷을 입혀주시고 천일생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근시안적이고 미련한 인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일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채석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보일에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인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사랑의 채색옷을 멸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달려가다가 오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무능한 인간이 완벽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힘들고 험난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채색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는 채색옷을 입은 존귀한 자만이 누리는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존귀한 옷을 더럽히고 벗어던진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종기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로 물들인 붉은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존귀한 채색옷을 입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채색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보디바레 집과 감옥과 이집트 국가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17세부터 관리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을 요셉도 알지 못하고 야곱도 알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채색옷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지만 결국 요셉이 그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던 형제들을 굶지림에서 풍요로움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신 채색옷으로 인해 여러 번 생명에 위협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경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채색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현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적 종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불이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은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까지 내어다보지 못하고 사는 근시한적인 현대인들도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무지하고 근시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지옥의 비참한 종말로 인도되지 않도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존경한 자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근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세상에서 존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율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비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채색옷을 입은 존경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결정한 인생길을 걷지 않고 사랑의 채색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일생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종교한 채색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인도의 손길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만을 위한 인생길을 걷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길을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채색옷의 권세를 가진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크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영적 리더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비천한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한 자라고 하는지요 세상에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없는 자가 비천한 자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움켜진 사람은 존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존경한 자는 세상에 영광의 옷을 입었지만 세상 영광의 채색옷은 피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세상에 입혀준 채색옷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무시하고 때로는 짓밟고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한 영광입니다 세상의 채색옷은 세상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세상에 입혀준 채색옷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지역으로 인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경한 자라는 확신과 세상 사람도가 구별되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채색옷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은 사랑의 채색옷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깨달을 수도 없는 존경한 자라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미움과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눈물과 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목에서 드디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길의 축복을 깨닫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믿음의 채색옷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고 가치관에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길이나 가족이 원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족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모든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채색옷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이 있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채색옷을 입은 자는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빌리뽀 감옥에서 지키던 간수가 지진으로 옹문이 터지는 예수님의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부터 32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부흥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색옷을 입은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람과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잊었는데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채색옷이 입혀진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채색옷을 입은 자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리더이고 사람이 인도하는 영적 장수이기에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말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눈물의 길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하사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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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